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죠. 바로 여기는 선생님의 집입니다. 선생님의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불과한 몇 분 전에 제가 딱 토플 계정시험을 봤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계정시험의 아주 날것 솔직한 후기와 소감을 알려드리려고 바로 지금 핸드폰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오늘 세 가지 정도 포인트 짚어가지고 소감 후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짧아진 시험 시간. 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걸리고 여러분들은 지치고 심지어 얼마나 길면 중간에 간식 먹는 시간도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면 토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ETS에서 공식적으로 2시간이 안 걸려 이랬는데 선생님이 오늘 실제 시험을 보니까 디렉션을 다 듣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수험생에게 주어진 문제 푸는 시간을 모두 활용했을 때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짧아진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시험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건 정말 투 썸스 업. 너무 좋습니다. 짧아진 시간이라 일단 에너지가 아직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쵸?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실 때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리딩 섹션인데요. 일단 리딩 섹션은 사실 선생님은 문제 개수 30개에서 20개가 줄어서 좀 가벼워졌겠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달라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짧아진 시간 그리고 줄어든 문제 개수인데요. 리딩 섹션은 우리 학생들이 항상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집중하기가 늘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시험을 딱 시작할 때 처음 만나는 섹션이고 영역이다 보니까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20개라는 거에 부담이 많이 덜었고요. 더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문제를 집중할 수 있고 좀 마음이 가벼우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시험의 화면에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기준 오른쪽에 지문이 있고 왼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에서 왼쪽이 지문 오른쪽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각적으로 좀 덜 거슬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은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도 많으시겠지만 양손잡이 부럽지만 보통 오른손 마우스를 쓴다고 했을 때 문제를 클릭하고 시간이 또 그 위에 뜨거든요. 이 보는 방향성이 훨씬 더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보통은 이 단락별로 시험 문제가 나오죠 리딩은 단락에 대해서 표기를 줄 때 화살표 표기를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paragraph 3를 봐라 라고 하면 paragraph 3 앞에 단락의 맨 앞에 화살표 검은 색깔 모양이 있으면서 여길 봐야 돼 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제는 기다란 바가 그 단락 전체를 이렇게 왼쪽에서 쭉 표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그널이 생각보다 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화살표 찾아가지고 보는 것 보다야 길게 표시되어 있는 거 찾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디자인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어떤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런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팅이죠. 사실 이번 계정의 꽃은 라이팅 영역의 토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수한 썰이 많았죠. 그죠? 선생님이 시험을 보니까 토론형은 일단 10분 안에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서 에세이 제출하는 것까지 모두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죠. 그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강의에서 모두 다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실제로 10분 시간 안에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작성을 해봤는데 물론 이전에 우리 시원스쿨 교재를 쓰면서도 선생님이 항상 모델에서를 썼을 때 10분 안에 쓰기 위한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 시간 안에 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의 결론은 이번에 시험을 시작해 보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 안이라는 시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충분히 이 강의라든지 교재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교재들도 있고 선생님의 강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조금 많이 연습을 해둔다면 충분히 충분히 이 토론형 10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토론형은요. 여러분 일단 읽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시험 문제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떻게 앤서를 써내려 가야 되는지 약간은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공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점수를 받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10분 안에 에세이 쓰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전에 공부했던 독립형 봤던 분들 빨리 지금 시험 준비하세요. 시험 준비해서 지금 한번 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공부했을 적에. 왜냐하면 독립형은 훨씬 많은 글자 수를 더 긴 시간 동안 썼기 때문에 사실 에세이 쓰는 훈련이 엄청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토론형은 시간도 짧고 분량도 짧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실력에서 딱 하고 점수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 포인트로 시험 후기를 남겨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러분 또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또 대답할 수 있는 편에서는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